보컬 레슨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컬 트레이너가 되려면 실용음악과를 꼭 들어가야 되나요? 보컬 트레이너가 되려면 실용음악과나 그 관련 학과를 꼭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되고 또 실력이 되고 또 정말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보컬 트레이너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하고 싶다면 저는 실용음악과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실용음악과 왜 들어가냐, 실용음악과 들어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영상들도 있던데 실용음악과가 백수를 맡은 학과다 뭐 그런 영상도 있고 그거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실용음악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끝까지 잘 한 사람들은 레슨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면서 사실상 생계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잘 살고도 계세요 제 주위도 그럼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도 같은 실용음악과 나오면서도 저랑 계속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다 음악 지금 하면서 다 잘됐어요 교수도 되고 활동도 계속 하고 특히 악기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공연도 많이 다니고 텔레비 세션도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은 수입을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용음악과가 그렇게 들어가면 백수를 맡은 학교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겠지만 실용음악과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분들은 어느 한 일반적인 모습만 보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음악과를 다녀봤지만 정말 끝까지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음악과 들어가면 나중에 할 일이 없다는 건 그건 옛날 얘기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하기의 나름이라는 거죠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사실 대학교를 나오고 음악과를 졸업을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슨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슨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나중에 레슨을 보내주는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은 아직 그 학벌을 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슨을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한 달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수강생 분이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이제 학원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선생님 제가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그 선생님도 막 자기가 공부를 되게 엄청나게 했다 막 이것저것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이러면서 음악의 역사도 공부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?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? 학교 어디 나오셨는데?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 분이 이러시는 거야 아 학교는 안 나오셨대요 이러시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학교를 안 나왔는데 공부를 했다는 게 어떻게 증거가 증거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공부를 했다고 유튜브나 자기 수강생 분들한테 이렇게 막 말을 해 근데 그 공부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? 여러분들 그거 다 믿을 수 있어요? 무슨 뭐 짱이 있는 것도 없고 믿을 수가 없잖아 그냥 그 사람이 인터넷만 몇 시발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?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알아요?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다 말할 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강연하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라고 받쳐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증거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그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도덕, 국어 이런 거를 나중에 나이 먹고 쓰진 않지만 그때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죠? 우리가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성적을 만들고 졸업증을 받고 이런 게 다 나중에 증거가 되는 거잖아 나중에 나이 먹고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라는 증거 서류가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우리가 바로 학교를 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증거 서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유튜브나 이렇게 레슨 받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렇게 해도 된다 아무런 뭐 이런 공부를 했다라는 증명장이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이 그런 말 한다고?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야?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장수들 막 지리산에서 내가 30년 동안 뭐 얼마나 약을 팔았는데 약 파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?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깊게 하고 이렇게 레슨을 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 증명장 서류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음악을 해가지고 학원을 하든 뭐 레슨을 하든 보통 음악 하는 분들이 나중에 교육으로 사실 많이 빠지니까 중요한 거죠 굉장히 학교를 나왔다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컬 트래너가 되려면 실용음악가를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한테 지금 여건이 되고 여유가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실력이 된다면 무조건 들어가라고 말씀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데라도 들어갔다가 거기서 계속 연습하고 실력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또 좋은 데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여유가 되고 실력만 된다면 실용음악까지 들어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원래 20대 그러니까 그런 거 질문 많이 하신 분들이 20대겠죠 거의 20대 분들은 원래 배워야 돼요 20대 분들 중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미 완성형인 줄 알아 자기가 이미 굉장히 다 엄청나게 실력을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이런 가수들처럼 막 돈을 벌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20대 때는 원래 배워야 되는 나이에요 보컬 레슨 시작하면은 정말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볼 나이대도 오시고 정말 이렇게 산저수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앉아서 대화가 통하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모르는 것도 겪어야 되고 이것저것 아직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20대인데 지금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배워야 되는 나이고 20대 때 열심히 그렇게 배우시는 게 나중에 30대로 가면은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고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게 다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실용학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려요 이해되시죠? 분명히 학교마다 좋은 학교 있고 나쁜 학교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실기 안 좋아서 좀 안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나중에 더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보컬 트레이너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게 막 뭐 유튜브에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막 너무 얕게 하지 마시고 깊게 이렇게 접근하셔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그런 보컬 트레이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검게 preserve cereav 펜 펜 펜 펜 감사합니다.